모든 준비 끝났다. 자 그러면 동전을 던지겠습니다. 앞면이 나오면 염진아 리얼 소개팅, 뒷면이 나오면 아바타 소개팅입니다. 앞면 나왔으면 좋겠다, 찬혜리. 진경아 리얼 좀 해줘. 앞면이 나오면 뭐라고? 리얼 소개팅. 하나, 둘, 셋. 뭐야? 뒷면. 아, 아바타 소개팅이다. 아예, 걱정하지 마. 아예,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누나, 진짜 우리만 믿어. 지금까지 옷 갈아입을 때 우리 지금 신경 써두고 봤잖아요. 나 힘들다. 아 이거 다 망가졌네. 누나 이렇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, 맞죠? 아 뭐야, 저녁때가 코스에도 많이 올라왔잖아. 아니 근데 약간 느낌이 잘 될 것 같아. 사람도 안 보고 잘 될 것 같아. 아니야, 느낌 있어. 누나가 이런 날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. 인석 PD, 나 다른 건 몰라도 과한 분장은 우리 신랑이 조금 자제했을 때. 신랑이. 근데 진짜 느낌이 좋다. 자, 그러면 소개팅 장소로 경숙 씨 출발하시겠습니다. 오, 드디어. 파이팅! 다녀오겠습니다. 내 미래가 걸려있다. 장난치면 안 돼. 앉자, 앉자. 안 돼, 안 돼. 파이팅! 언니만 하면 웃기려고 하지 마. 알았어, 나 진짜 점잖게 있을게. 나 진짜 점잖게 있을게, 갈게. 레츠고! 나이кі. 와,… 와. 와… 와… Wow. 와…